아까 성경책 읽다가 생각난 질문 성경책도 그렇고 찬송가도 그렇고 왜 다 하늘하늘하고 얇은 종이로 만드는 거죠? 미음 미국 성경책도 그런 종이로 만들던데 무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얇아서 그럼 왜 다른 두꺼운 책들은 성경책 만드는 종이로 안 만드나요? 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이나 성경에 사용되는 경량의 가격지를 인디언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바이블 페이퍼 또는 인디언 페이퍼라고 하죠 사전이나 성경에 인디언지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얇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신구약이 함께 있는 성경의 경우 2000페이지가 넘고 사전의 경우도 2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만약 이 정도 분량을 일반 종이를 사용한다면 그 두께게 2에서 3배에 이르러 휴대는 생각지도 못할 뿐더러 책장에 꽂아놓는 것조차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나 가볍고 얇은 대신에 찢어지기 쉽고 뒷면이 비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얇으면서도 수요과 지질감도 불투명도 인쇄적성을 유지하면서 초경량의 가격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가격도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7년에 한 제지회사에 의해 프랑스의 볼로레사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평량 25g 제곱미터의 초경량 가격지가 개발되어 이전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연간 2000여 톤의 가격지 수입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디언지라는 말의 어원은 1841년 영국 상인이 인도 지방에서 영국으로 가지고 돌아간 하얗고 불투명한 종이를 견본으로 하여 성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디언지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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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